저거 어떻게.. 왜.. 해제가 안 된 거지? 역병 수류탄! 자 앞에 있는 놈들은 이거 맞아주고 자 명중했습니다 절망에 찬 북소리릴게요 아 teor less 아 중독을 걸렸어 그 와중에 어우야 아하아하 심장이 터질 것 같애 터질 것 같다고 자아 터질 것 같다고 어 자비는 법원에서 찾으라 어우 파멸의 북소리 북질했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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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저럴수가 아이 불쌍하기도 해라 반격 맞고선 저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너 얘좀 풀어줘라 야 이거 자 배워먹기 회피 어딜 어딜 들어와 어딜 들어와 응 아 아 여기에는 어 뭐가 들었을까 돈이 들었네 자 갑시다 앞으로 나아가요 오닉스라는 것도 있네요 자 일단 여기 밑으로 뭐 그럼 일단 이거는 뭐 봤던건가 아이악 배고픔 알아서 다 먹고 가자 그래 자 뼈는 내버려둡시다 저거 또 이상한거 있을지도 모르니깐 괜히 왔어 그래 뭐있냐 아무것도 없냐 자 여기는 뭐 안전하니깐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일단은 음 아 이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아니 왜왜왜왜왜 왜 스트레스를 받는건데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자 아이요 왓쌉 아니 우리가 기습을 건거요 자아 일단 피해 줄여주고 공격속도 아 이송속도였나 어 좋아지게 해주고요 자 때려 보복을 받아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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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무르러 아이씨 답이 나간다 답이 나가네 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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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들어와 어딜 들어와 아옹 파트라슈는 안돼 파트라슈는 안된다고 전체 출혈 전체 출혈 이걸 받아라 음 제대로 들어갔어 으아아아 버틸 수가 없다 자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일로와 공격이 먹혀 들어왔어 어 뭐야 아니 나 그거 누르려는게 아니었는데 아니 나 그걸 누르려던게 아니었다고 그게 아니었는데 뭐 잡았으면 됐지 뭐 갑시다 어 여기 안에는 아유 뭐 이런걸 또 흠 아아 금식 먹어버리고 가져가자 이건 뭐야 음 아 저런게 있었군요 일단 이거 쓰고 자아 왔습니다 왔습니다 너 재산날이 왔어 오오오 어디서 침을 뱉어 쇼 써클놈이 엄마 엄마 아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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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퍼 어우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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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자아 일단 보복은 먼저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근데 얘 목숨 줄이니까 도추 저거 맞으면 아플텐데 야 전체공격 자 추려 일단은 걸어주고 이거밖에 안되니 그래 뒤에 있는 놈부터 어리고 무차별 공격해가지고 아무나 맞는구나 진짜로 야 니 출혈도 니 출혈이지만은 야야야 앞에 있는 전사부터 얘 좀 어떻게 해줘 피를 회복시켜줘야 돼 저거 너도 같이 되니? 우와 이거 써클놈이 어디 침을 뱉어 흑사병 어? 파멸의 북소리 으악 으악 아우 이씨 야 가서 북 치는 놈부터 북 치는 놈부터 없애보랴 도축 죽지만마 죽지만마 어 죽지만마 죽으면 된다 죽으면 안돼 괜찮아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일질이 실현받고 있어 눈 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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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깔다고 했을텐데 내가 분명히 자 어 내가 분명히 눈 깔다고 했을텐데 불구하고 성공 음 음 음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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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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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만 가져가자 그래 아 자 어찌저찌 그래도 음 버텨냈습니다 자 의지가 올라갔습니다 너의 의지를 보여줘 도벽이 걸렸구나 물건 훔치려고 하지말고 음 음 최후해봐라 타고난 치료사 어우 좋아 운명의 인도 아 빗나갈 빗나갈 거를 맞출 수 있다고 음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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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우려 아 어 아 아 아 아니 아 아 없앤 이어 아 아 아 어... 광선 혐오가 도벽으로 교체가 되었답니다. 음... 플러스 스트레스 VS 불경 아... 일단 요양원 가서 아... 아 잠깐만 가기 전에 일단 역마차에서 음... 그래 풋내기 도굴꾼 도굴꾼이 몇 명이나 있는 거야? 자 일단 이렇게 내려가고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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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기증 발작 음... 아 발작은... 그래 니 석궁이 돼 이씨 야 활 썻는 놈이 무슨... 응? 아... 기도나 책실질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음 음... 광선 혐오... 아냐아냐 넌 여기말고 너는 뭐 이리 맞니? 야야야 야 넌 인간적으로 니가 악마를 공포하면 안되지 너 악마를 무서워하면 안되지 응? 인간적으로 그래 아... 전투기술을 또 업그레이드 해야되긴 하는데 아... 과목을 또 보급지게 한번 해주도록 하구요 어... 자 너 개좀 키워봐라 어... 음... 요거랑 요거 그래 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인간적으로 자 그럼 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로 가면 돼? 어... 해야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탱커가 없다 야... 아 탱커 있... 어... 야 큰일났다 탱커가 없다 흐흐흐흐흐흐흐 탱커는 없지만은 우리에겐 도굴꾼이 둘이 다 있어 야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아... 야... 자... 이건 또 뭔데 아... 피에이 돌 아 됐어 자 이대로 갑시다 자 이거랑 요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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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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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반만큼은 좀 이처럼 요거랑 요거 100%의 실내전투 끝맞추기 꼭 이걸 해야되나? 아 잠깐만 아냐아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 어차피 이쪽으로 가긴 가야되네 그냥 뒤로 가자 그래 자 전투는 함전 없구나 일로와 아 선제 필수 그리고 아이고 아예 아예 지저분해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야 고게임 맞춤 볼래? 아 바다칼집 야 얘 야 야 뭐 시작했다고 벌써 피가 이렇게 됐어 야 깨매깨매 왜 안깨매져 추를만 일어났어 잠깐만 뭐 첫 전투부터 이래 야 다 물어 한꺼번에 다 물어 아니 뭐 시작과 함께 시작한 전투가 왜이래 아니 잠깐만 잠깐만 실 야 출혈은 있지만은 이정도면 괜찮을거야 너 왜이렇게 아프니 왜이렇게 아프냐고 야야야 이것부터 치료해줘 근데 쟤 죽을거같애 내가 봤을때는 곧 갈거같애요 야 일단은 뒤에 있는 놈부터 물어 자 너는 좀 넌 좀 뒤로 빠져라 예신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어딜가미 응? 어딜가미 암마 암마 야야야 힐좀 제대로 해봐 야 야 야 전체 물어 자아 그 다음에 자 다트좀 받아라 맹독 다트여 어 어 어 너랑 좀 위치좀 바꾸자 위치에 따라서 스킬이 조금씩 달라진거 보니깐 설마 그걸로 죽어가는데 야 일단 얘 이거 지정 하나 해주고 깜짝 놀랬지 응 야 이거 좀 힐 해봐 야 이거 치명타인데 저거밖에 안돼? 어 시체는 다 사라졌고 그래 곱게니지 좀 맞자 맞는 것보다는 어 시 아니 인간적으로 어 어 아 야 이 뭔 피가 이렇게 이렇게 이 뭔 놈의 피가 벌써 이렇게 달아있어 어? 오케이 어 이 상자는 굉장히 수상해 보이니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일단 이거 하나 아 이거 그냥 잘못하면 훅 갈 것 같은데 아무도 없네 정찰 함정 저 함정은 어떻게 어떻게 없애는거였더라 어 그래? 소화된 뼈밖에 없군 야 그 함정 여깄어 그 함정 아무리 봐도 이거 함정 아니니? 그래 이거 아무리 봐도 함정이잖아 해제됐어 옳지 자아 일단은 이 방 한번 늘렸다가 음 횃불을 내가 횃불이 두개밖에 없어? 횃불을 내가 아직 못쌌구나 제대로 아유 큰일났네 그래 일단 먹고가자 아아 내가 횃불을 못쌌었구나 땅건만 엄청나게 다 됐네 어 어 곤란한데 이거 잘못하면은 횃불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아직 방이 세개나 남았기 때문에 네개죠? 아 네개 남았구나 자아 전투가 한번 있어요 그 와중에 이건 뭐지 가보 가보 어 가보 좋지 이건 뭐야 어 색깔이 좀 이상해 무시해 그러면 자 이리와 해파리 음 음 찌르기 피해보정 40% 명충률이 좋게 되어있고 자 투척 음 전기충격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옛날 봐라 깜짝이야 기절해 그 와중에 오케이 아 어디 보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치료제를 얘한테 한번 매겨주고요 어차피 기절은 풀리진 않지만은 자 심연의 소각이 너도 축소 나도 축소물이다 자 최소한 어이구 최소한 스트레스만이라도 어떻게 좀 해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겁투척 음 기세를 높여라 자 촉수랑 함께하는 촉수물 야 전체 물어 어 이거 좀 아플거 같은데 야 아 출혈 아이고 출혈 그런거 까질거 그거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돼 그냥 으아아아 전기 아 쟤가 또 짜증이 나네 하지만은 이놈이 더 짜증납니다 이거 요놈요놈요놈 음 아 아 이거 안되네 자 그러면은 너에게 일단 힐 누굴 때리려고 아 좀 우리 개들 좀 가만히 냅둬 야 요놈부터 물어 어 으아아아 거참 진짜 아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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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겁나 많이 하네 야 힐 야 기절 시키는 저놈부터 없애버려 음 그래 요걸로 안다네 요걸로 때려 그냥 아우 힘들다 모두 가져가 자 들어가 알았어 알았어 아 또 저기네 아 이거 아무리 봐도 못 이길 거 같은데 어 아 잠깐만 그 와중에 잘못 눌렀어 으아아아 아 그래 전투에서 후퇴하고 원전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이 좋은 걸로 나오는데 어 어 이건 안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안되요 이거는 어 탱커가 없으니까 느린 반사신경 빈혈 치 침 어? 침착함? 오히려 더 좋은거 아닌가 스트레스성 폭식 이 썩을 놈 얘 안 데려가면 됩니다 저 고치면 돼요 그냥 아니 모험을 할 때 제일 중요한게 저 돈인데 음 음 용케 열광케 하고 있으면은 이후 영지 거주중이 전문가들을 주의로 끌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쩌라고 어 분내기 유물 분내기 유물 불아이를 데려갈 것이냐 콩으로 어 엎드려 음 성광의 가루 고향의 연마 자 얘는 음 격려 재보급 어 어 음 얘가 날 것 같은데 일로와 음 이거 하나면 되겠지 뭐 그래 자 일단 요양원으로 이 인간 좀 내려가서 스트레스성 폭식을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페리를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깐 명상실에서 혼자 명상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참회실 이러면 딱히 뭐 있을 필요가 있나 어 딱히 여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깐 자 참회토록 사여라 음 음 얘 스트레스도 지금 조금 아 얘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높니 너 어 어 괴인 어 얘 괜찮아 보인다 어 너 일단 일로와 아 이거 가득 찼어? 아 이것도 역그레이드 할 수 있구나 교통 연병 어 다음에 바로 역마차부터 하도록 하구요 자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서툰 몸놀림이랑 뭐 방탄속도 이거는 뭐 어 차라리 이 친구를 어 해고하고 그리고 괴인을 좀 내려오도록 할게요 괴인 내려오고 아 너 좀 술 좀 마시면서 조금 쉬고 있어 야 그거 내 돈이다 그래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너도 쉬고 와라 어 어 여기서 자 그리고 음 스트레스 뭐 감소해야되게 얘긴 한데 헤헤 뭐 어때요 까짓거 자 이대로 출정합시다 자 다시 이번만큼은 아까랑은 다를 것이요 괴인이랑 어 같이 못간다는군요 어 괴인이랑 같이 못가구요 이런 거지같은 놈들 음 음 야 그럼 너 그냥 차라리 저거 치료받고 와라 어 차라리 그럴거면은 야 빽빽빽빽 야 너 그러면은 어 어 멈추지 않는 기침 야 이거 하나 제거해주도록 하구요 음 그럼 됐어 자 그럼 이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인을 여다 넣으면 되지 까지 거 음 자 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 그리고 회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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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대 두개랑 삽 하나만 더 사구요 어 치료템들은 이렇게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하아 괜찮을거야 그래 근데 내가 이 게임을 그 예전에 어디서 본적이 있어요 그 소개글로 거기서 봤던게 딱 하나가 그거에요 어 저겁니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골 때리게 된다고 사누가 마음을 달래줍니다 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 괴랄해진다고 하는데 칼집 겁나 아파 피 반피 날라가네 야 너 일로와봐 이씨 강화된 녀석부터 어 예쁘게 잘라줄게 변신 야수 형태로 변경 참회 어 원거리에다가 야 위치 바꾸자 우리 어 그리고 아군이 보호하도록 강요해서 자 이걸로 넣어 일단은 이거 중독 하나 걸어주고 거품 물고 돌격 어이 괴물같은 놈 전체공격 출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당검 받아라 어이구 자 채찍질이다 받아라 받아라 냥 뭐라 전체공격이야? 복수? 우아아 뭐야 이거 어어 잠깐만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안되는데 아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야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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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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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러지마 얘들아 이러지마 어 이러지마 어 이러지마 이러지마 우리 이러지마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다고 이러지마 아니 잠깐만 이게 뭔 이게 뭔 날벼락이야 어? 어 아니 이런 에어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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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 이거 아무것도 없어? 야아 떼깔보소 으음 비정적이고 한 놈은 피학적이고 이거 골 때리게 됐네 조합이 자 야만스러운 분빗물 넣어 일단은 자 중독 하나 걸어주고 우린 디버프 파티입니다 스트레스 가중 야 여기서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려고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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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 일로와이씨 자 연막탄 투척 아아.. 우리 이쪽 애들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깐만 이쪽 애들 다 죽게 생겼는데 으아 봐봐 봐봐 다 죽게 생겼다고 말을 했잖아 내가 방금 그러니까 우리 일로가 안마? 아아.. 야 안되겠다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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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뛰어! 안되겠다 어어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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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빽빽빽빽빽 아니 뭐 탱커가 있는데 힐러가 없으니까 어.. 어.. 스트레스 회복한다고? 아 이거.. 미치겠네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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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품아질 일콘들이 옛길을 통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.. 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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